저예요, 준수 엄마예요. 죄송해요. 준수가 윤희랑 놀 때 계속 때렸어가지고 괜찮으니까 금방 갈 거예요. 네. 네. 어, 지금 와? 어. 왜 안 들어가? 번호 그대로인데. 아, 그냥. 들어가자. 아, 그냥 냅둬. 승진노라 그런 거야.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 되나? 괜찮아. 그냥 좀 서운한 것 같아. 밖에서 오래게 되는 거야? 어, 아니. 아니, 저기, 갈까. 저기, 나 갈게. 준수가 윤희네 집에 있어가지고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. 내가 데리고 올까? 아니, 아니, 준수 내가 데리고 집으로 갈게. 없었는데. 사람들은 내가 너무 솔직하대. 사실 아닌데. 사실 아닌데. 이젠 그건 내가 아닌데. 이젠 그건 내가 아닌데. 너만 모르면 될 거라 생각했어. 내가 더 잘하면 지워질 줄 알았어. 근데 지금 내 옆에 설 수 조차 없어. 정말 미안해. 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네. 네.